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까지 반환하기로 한 대전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반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까지 반환하기로 한 사용 후 해결료 약 4.3통과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쌓여 있다며 대전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전사업자가 반환을 논의했지만 해당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203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저장시설에 반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.